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의 진학과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야구부 감독 48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임 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 학부모 10여 명에게 자녀들을 야구 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돕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8천여만 원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같은 시기 야구부원들을 야구배트 등으로 얼차려를 시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